주행 심사 제1경주 출발했습니다. 일본산 2살짜리 거세마입니다. 마취중 453kg 딥스카이의 자마입니다. 바깥쪽에서 8번 영광의 그날이 4위로 따라붙었습니다. 8번 영광의 그날은 국산 2살짜리 수말 마취중 458kg YYY의 자마입니다. 직선주로입니다. 안쪽에 3번 달려라 블랙홀 조금씩 걸음이 무뎌지는 가운데 바깥쪽에서 1번 우승공감 그리고 5번 베스트로켓이 치고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바깥쪽 5번 베스트로켓 종반 선두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안쪽에 1번 우승공감 2위, 3번 달려라 블랙홀이 3위입니다. 한가운데서 4번 아이엠 캡틴 종반 치고 나오면서 3위입니다. 5번 1번 4번 앞서면서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주행 심사 제1경주 5번 베스트로켓이 1000m를 1분 공육초 3위입니다.